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파를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시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주간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 공포와 중동 지역의 지정 확정 리스크, 그리고 빅테크 기업의 어닝 쇼크가 겹치면서 매도세가 쏟아졌는데요. 넷플릭스는 이날 하루에만 21% 넘게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는 미 증시의 최대 실적 시즌으로 애플과 테슬라와 같은 대형 기업들의 성적표들이 줄줄이 쏟아질 예정인데요. 최근 1.9%를 돌파했던 미 심령물 국채 금리는 1.7% 중반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약세를 보이면서 95선 중반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골드는 1,831달러선 부근에서 하락 마감했고 이날 유가는 그간의 강한 상승세가 주춤했습니다. WTI가 소풍 내린 배럴당 85달러선 부근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위험 자산이 타격을 입으면서 10% 넘게 하락하며 4만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과 유럽 시장 역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신세계라고 검색하시거나 QR코드에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질문 주신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 질문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노란톡에 편하게 질문 넘겨주시면 맞서니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선기현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선기현 선생이고요. 지난주에도 굉장히 시장이 스펙타클을 했습니다.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딱 표현이 답정너입니다. 답정너고요. 네, 매도 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랑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또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게 되는 미 연준의 F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굉장히 또 경계감이 짙은 모습인데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마스터님과 함께 이 답정너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보면 좋을지 시장 이야기 꼼꼼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보시죠. 나스닥은 FMC를 앞두고 긴축 우려에 기술주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안전자산 선호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차익실현매물이 추래되며 부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5일은 글로벌 원유 수요 급증 예상 속에 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미 연준의 정체 가속도 경계감 속에 달러화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외신기사 제목은요. 인플레이션 surge could push the Fed into more than four rate hikes this year, 골드만삭세일스입니다. 현재 시간 23일 CNBC 보도 기사인데요. 골드만삭스가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인해서 연준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욱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이미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의 데이비드 메리클 분석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올해 최소 4차례 가량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 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메리클은 토요일 40년 만에 최고치에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올해 3월, 6월, 9월, 12월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상황이 바뀔 때까지 A4MC 회의마다 긴축 조처를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5월 중에는 대차 대조표 축소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올해 3월 F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시행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 85% 이상의 확률로 2022년에 4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5차례 이상을 전망한 분석가는 60%였습니다.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이번 F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골드만삭스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가 7월에 시작돼 매월 천억 달러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제이미 다이먼, 제이피 모건, 최이스 회장은 심지어는 올해 6회에서 7회가량 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의 횟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시장에 대해서도 답정너 시장이다 라고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또 오늘 월요일인 만큼 지난주 시장에 대한 복귀 말씀과 함께 이번주 시장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시장 복귀하고요. 이번주 주요 이슈 점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기라고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3주 전이었나요? 세계 경제 포럼 그거 설명드리면서, 소개 드리면서 어떤 경제학자는 8번까지, 한 해 8번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많은 금융인들, 그리고 유명한 금융인들, 그리고 학자들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던지고 있습니다. 7번에서, 6번에서 7번, 4차례 이상 계속 던지고 있는데 자, 금리 인상이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최근에 나온 걸로는 일단 1월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고 기정, 굉장히 조금 확률이 높은 거는 3월부터죠. 3월부터 조금 될 가능성이 있다. 6월은 조금 늦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기 때문에 6월은 조금 늦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3월? 3월 정도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범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범위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한 0.25% 정도 한 번에 올리는 게 뭐 특별한 법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0.25% 정도 올려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0.5% 정도 올려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주말 간에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냥 막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좀 생각을 하는데 0.25%로 올리는 게 그래도 시장의 충격을 덜 받는 게 가장 보편화된 퍼센테이지니까요. 그걸 올리는 게 가장 괜찮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뉴스로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제가 이제 부채 얘기도 굉장히 좀 많이 드리죠. 부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자를 내야 됩니다. 국가도 국가 부채가 있고 국가도 빚을 줬으면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 물론 금리와 이자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자율이 높아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국가가 다달이 돼야 되는 그 이자도 굉장히 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확 올릴 수는 없어요. 확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부채에 관한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일단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사실은 페드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심정적으로 왜냐.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갈팡질팡이에요. 누구나가 다 그럴 것 같고 경기를 부양하자는 인플레이션이 걱정이고요. 낮추자니 또 경제가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골머리를 좀 썩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말하게 간다라고 하면 올해죠. 올해 3월부터 한 4번 정도 가는 이런 방안을 좀 택하지 않을까. 제 이상입니다만. 그리고 그 범위는 기존에 노말하게 0.25% 정도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안전하게 가지 않을까. 대차대조표 축소 얘기도 일단은 나오는데 대차대조표 축소에 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노란턱에 조금 질문을 올리신 적이 있어요. 대차대조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재무제표에서 대차대조표 딱 보시면 자산은 뭐죠 여러분?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1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내 돈은 5억이 들어가 있고 은행에서 대출을 5억 받았다고 하면 내 자산은 10억이고요. 자본은 5억, 부채는 5억. 이렇게 해서 10억이 차변과 대변이 다 맞춰지는 이게 대차대조표인데 이거를 축소를 한다는 건 뭐죠? 지금 페드에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돈을 공급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 채권을 자기가 사면서 시장에 계속적으로 돈을 뿌리고 있었죠. 지금도 사실은 돈을 계속 뿌리고 있는 거고요. 줄였지만. 그래서 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한다는 것은 자산을 축소한다는 거죠. 페드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뿐만은 아니지만 그 채권을 시장에 팝니다. 시장에 팔게 되면 그 채권을 사는 사람은 페드에 돈을 주게 되고 페드는 그 사람에게 채권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 있는 돈을 걷어들이겠다. 이게 바로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차대조표 축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연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6월에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하는 것은 대차대조표 축소 이 얘기가 1월 초에 나오면서 굉장한 급락을 지금 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리를 하시면 금리 인상 되는 것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긴축 정책입니다. 긴축 정책으로 가는 것은 일단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 그러면 이번 주에 FOMC가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인가 일단은 금리 인상의 시기나 범위 이런 게 나오면 시장은 더 큰 충격을 일단 받을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정나라고 한 건 뭐냐면 물론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뒤에 그냥 가볼까요? PPT 일단은 보시면 1월 27일 목요일날요. 목요일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FOMC 기자회견이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 새벽 4시 반에 있고요. 이때 파우르 장이 무슨 얘기를 할지 일단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겠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뭉뚱그려서 좀 얘기를 할 것 같고 4분기 GDP 밤 22시 30분에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2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일단은 줄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MIT라고 부르는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테슬라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전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시장이 10월, 11월 날 급등을 하는 단계적으로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물론 우리는 해외 선물이지만 실적이 좋다라고 평가가 되면 지금 은행들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은행들의 저저번지 은행들 실적은 매출은 떴는데 순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왜냐? 인건비가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순이익이 감소를 했는데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나스닥이 반등으로 갈지 아니면 더 큰 하락의 장으로 빠져들지 일단은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번 주와 이번 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불확실성에 만연해 있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 강도가 그리고 그 시점이 어느냐 여기에 일단은 촉각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FOMC 목요일날 새벽 4시 반에 있습니다. 목요일날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목요일날 새벽 4시 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에 아침에 7시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가장 빠르게 FOMC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지 가장 빠르게 제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밑에 보이시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PPT 보시면 나스닥 선물부터 한번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나스닥 선물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짱이고요. 제가 실시간 차트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오늘 아침에는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어저께 주말 특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금요일 밤에 금요일 밤에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또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에 지금 떨어지는 패턴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타이틀에 좀 써놨는데 장 막판 한두 시간 전에 투매를 하고 있습니다. 투매를 한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주식시장에서 불안한 심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나는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어요. 일단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장 마감하기 한 한 시간 정도에 이거를 매도를 다 합니다. 왜냐? 다음 날 또 이 주식이나 아니면 이 포지션이 하락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거예요. 이거를 홀딩하기가. 그래서 장 막판 한 시간에서 진짜로 장 막판 한 5분, 10분 전까지 투매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투매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특히나 주식시장 금요일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불안한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홀딩을 하지 않습니다. 홀딩을 하지 않고 선물에서는 이제 오버나잇이라고 하죠. 오버나잇을 하지 않고 시장이 끝나기 전에 그냥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하락장에서의 패턴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간을 조금 늘렸거든요. 장 보는 시간을. 왜냐하면 1시 내지 2시에 제가 장 마감하고 정리를 하고 잡니다. 그럼 그 다음 날에 양봉이 은봉이 되었고요. 조그맣던 은봉이 굉장히 큰 은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4시, 5시에 투매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잠을 잘 때 굉장히 많은 하락을 겪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스닥 선물하고 국내 선물을 비교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금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금요일 날 나스닥이 여기 1봉 보이시면요. 1봉 보이시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죠.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내 선물 지수를 볼게요. 금요일 날 장 마감한 국내 선물 지수는 376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4개월 거의 만 4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라인이죠. 이 주황색 박스장 380포인트와 400포인트에서 국내 선물은 이 박스에 갇혀 있다. 무조건 추세를 보시기 위해서는 이 380포인트와 400포인트를 넘는 어떤 추세가 나왔을 때 그쪽으로 일단은 포지션을 정하셔야 된다고 제가 4개월 동안 누누이 강조를 드렸는데 금요일 날 낮에 우리 시장은 37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새벽에 토요일 새벽이죠. 토요일 새벽에 나스닥 시장은요. 제가 14,376라인까지 일단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토요일 새벽이죠. 죄송합니다. 토요일 새벽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거의 400포인트까지 가는 375포인트가 아니라 400포인트까지 가서 마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시작을 할 때 보세요.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은 37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을 넘어선 토요일 날 새벽에 나스닥 시장은 굉장히 큰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은 개파락을 할 겁니다. 이해 되시죠? 376포인트에서 마감한 곳에서 개파락을 할 거예요. 보통 개파락을 어느 정도 하냐면 3포인트 내지 한 4포인트 정도 평균적으로 개파락을 합니다. 4포인트 개파락을 한다고 하면 372포인트 5포인트 정도 개파락 한다고 하면 371포인트입니다. 371, 2포인트에서 개파락 후에 출발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4개월 동안의 전 저점 4개월 동안이 아니고 이거 늘려드리면 거의 1년의 저점이거든요. 1년의 저점이 370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개파락으로 인해서 월요일 오전장에 371 내지 372포인트에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 전 저점인 370포인트를 깬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뭡니까? 하락의 하락, 투매의 투매는 더 큰 하락을 불러온다. 실시간 차트 좀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이 저점이죠. 370.45포인트를 넘는 369.80포인트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4개월 동안 끈질기게 저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시간 조정을 계속 경험을 하셨던 380포인트에서 400포인트를 넘는 깨는 이런 큰 하락의 장이 사실상 지금 제 눈으로 보면 지금이 시작이다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도장은 지금이 시작이다. 이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0에서 한 1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 조정장이 온다라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PPT 잠깐 볼 수 있나요? PPT 보면 이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건데요. 지난주에 10%의 나스닥 조정이 있다라는 CNBC 기사고요. 이미 10% 조정은 여기에서 끝난 거고 지금 더 큰 하락의 시작이 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내 선물이나 나스닥 시장 그리고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 더 큰 하락이 올 것이다. 지금 10% 빠진 거는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가 조정받은 것이고 이게 진정한 하락의 장이 온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큰 하락이 올 것이다. 단 이번 주는 한 가지 좀 유념하셔야 될 게 무조건적인 매도보다는 제가 답정너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그림으로는 매도가 맞습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유념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설 전에 지금 제가 MIT라고 부르는 이 빅테크 기업들 있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빅테크로 인해서 시장이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다. 유념을 해두시고 이 기업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생지수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PPT를 이렇게 일단 좀 준비를 했는데 지난 2월부터 지난 2월부터 올해까지 근 1년간 대세 하락장이죠. 여기서 큰 주황색 보시면 대세 하락장 고점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대세 하락장을 보실 수가 있고 중기 입형선을 중기 추세선을 제가 일단 좀 그렸습니다. 중기 추세선을 좀 그려드리면 대세 하락장 중에서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나요? 항상 기술적 반등이다.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 매도장이면 일단 유념을 하시고 반등장에서는 반등시 매도라거나 아니면 그냥 매도를 타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큰 추세선은 1년간의 고점에서의 큰 추세선 그러면 이게 일단은 2만 6천 선까지는 일단은 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중기 추세선의 시나리오를 보시면 중기 추세선은 약 한 2만 4천 6백 선입니다. 2만 4천 6백 선까지 일단은 고점이 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전략 분석이 나오고요. 1번, 2번, 3번 회색 노란 동그라미에 보시다시피 기술적 반등이 일단은 나온다. 대세 매도장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일단 나온다라고 하면 주황색 추세선 있죠? 주황색 추세선 밑에서 일단 가격이 형성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도 제가 이거 오늘 노란톡에 올려드렸거든요. 이 항생 차트 참고하시고 이 항생 차트의 끝이요. 2만 4천 6백 포인트입니다. 2만 4천 6백 포인트 일단 유념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항생 관련해서도 노란톡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박춘배님께서 항생은 미장 하락에 비해서 떨어지는 폭이 작은데 왜 그럴까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요일 날 중국 시장 점검을 해드리잖아요. 내일도 해드릴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또 부동산 이슈도 많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그런 시점이죠. 금융 인하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들이 이렇게 차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항생, 중국장 또한 대세 하락장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증시가 대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또 다음 어떤 항생 다음은 어떤 상품 준비해 주셨을까요? 지금 일단 골드 오일을 전부 다 볼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선물 좀 짧게 볼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장이죠. 매수장이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 좀 봐드리면 사실 골드는 기본적 분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골드는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인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을 일단은 좀 많이 보셔야 돼요. 1번 포지션에서 지금 5일선이 21선 위로 타는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골든크로스 다음에는 뭐죠? 여러분 항상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 다음에는 골든크로스. 수렴 발산, 수렴 발산을 반복하는 게 차트의 속성인데 2번 포지션 여기 보시면 데드크로스가 나와야 되는 지점에서 일단은 시장이 지탱을 하면서 다시 골든크로스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의 특성 중에 하나가 쌍봉과 쓰리 봉을 만드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쓰리 봉 만든 다음에 하락장. 그렇죠? 그러면 이 패턴에서도 쌍봉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880선까지 쌍봉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일 같은 경우에는 짧게 제가 실시간 차트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쓰리 봉, 쌍봉 말씀드렸죠. 쓰리 봉이 나왔을 때는 옵션이 두 가지다. 더 큰 상승 혹은 이 전자점을 상회하는 더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일단은 뭐예요, 여러분? 쌍봉, 쓰리 봉에서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을 조금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 그토록 원하시는 90달러 선을 일단 한번 쳐보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이 90달러라는 것도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한번 때릴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국지전으로라도 한번 좀 때리게 되면 굉장히 좀 큰 상승의 폭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차트나 아니면 선물이 굉장히 희한한 것들이 수요일 날, 수요일 날 또 재고지표가 있죠. 수요일 날 재고지표하고 맞물려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한번 국지전이라도 한다고 하면 수요일 날 재고지표 타면서 90달러를 상회하는 이런 모습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밑에 나오고 있네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임박. 대사관 직원, 가족 떠나라. 항상 우리는 뉴스에 일단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 차트로 일단은 예견을 하고 어떤 뉴스로 인해서 이게 하락을 하고 이게 상승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항상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지전이라도 발생을 하면 90달러를 상회하는 수요일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감각적으로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재고지표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한번 보시면 아마 5일 매매하시는데 아마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0달러 한번 치는지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주요 상품 시세 계속해서 살펴봐 주셨고요. 계속 흐름들 짚어봐 주셨는데 그러면 또 들어온 질문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시어 님께서 나스닥의 장 중에는 1%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6시 이후에 갑자기 하락 반전, 지금은 또 폭락을 하는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아니면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장 막판에 그냥 던지는 겁니다. 요즘 변동성이 너무 큰 것 같거든요. 홀딩을 하고 있다가 너무 불안하니까 단기로라도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원래 장기를 보유하시는 분들이고 단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스윙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조금 사라졌어요. 스윙은 예를 들면 3일에서 일주일, 한 달 정도 이렇게 보유하시는 그런 매매 기법인데 스윙의 개념도 일단은 조금 사라진 것 같고 단기적으로 그날 사서 그날 그냥 청산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타매매 그런 건데요. 그래서 내가 홀딩을 하고 오버나잇을 하기에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장 막판에 던져버리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일단은 좀 보시면 되겠고요. 노란 톡에 올라온 질문 제가 좀 하나 뽑아도 될까요? 네, 어떤지 생각할까요? 상관없나요? 네, 조막손님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질문을 좀 하나 주셨거든요. 조막손님 질문을 좀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는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금리 인상 시기인데 미국채 10년물이 1.73%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이게 채권금리 추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게 선 반영된 건가요? 라고 일단 조막손님께서 오랜만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조막손님. 네, 매일매일 와주시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채권금리 변동이 일단은 되는데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저번 주 목요일부터의 채권금리의 추이는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채권금리 하락 상승 이렇게 일단은 보시는 게 맞고 지금은요, 지금은 저번 주 금요일부터는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채권이라는 게 우리가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에 속하잖아요. 자, 나스닥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고 나스닥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위험자산에 대한 신호가 너무 많이 높아지니까 기술주 중심의 신호가 지금 빨간불이 켜지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수요가 높아진 겁니다. 채권의 수요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채권의 수요가 높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뛰겠죠. 채권 가격이 뛰면 채권의 수익률과 금리는 어떻게 낮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채권의 수급이나 아니면 채권 경매할 때 그 수급에 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그거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한 채권 금리의 변동 지금은 안전자산에 의한 수요 급등에 의한 채권 금리의 변동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막선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루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이번 주 애플과 테슬라와 같은 또 이런 빅테크 그리고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전되어 있죠. 이런 실적과 가이던스가 잘 나오면 나스닥이 반등한 후에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잠깐 반짝이게 될까요? 설 연휴 기간 동안 불안할 것 같아서 나스닥 접근하기 두렵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지금까지 받았던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 연휴라는 또 긴 시간 동안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야 될지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를 일단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우리 마루님이죠. 마루님께서 말씀하신 애플, 테슬라 이런 정목.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MIT 설명드린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것들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종목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종목은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느냐.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미국이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렇죠? 삼성이 쓰러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도 쓰러지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일단은 그거를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루님께서 이런 종목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대로 일단 홀딩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일단 얘네들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실적이 좋게 나온다.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 큰 하락이 있겠고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지수 이기는 종목들은 미국에서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수를 이기는 종목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이기는 종목들은 없거든요. 지금 나스닥 차트를 딱 보셔도, 나스닥 차트 딱 보세요. 딱 보셔도 일봉상 나스닥 차트 굉장히 많은 하락, 그리고 전저점도 뚫어버리는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 막판에 그냥 다 던져버리죠. 소위 얘기해서. 장 막판에 다 던져버립니다. 홀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일단 제가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미증시가 이렇게 급락세가 두드러지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 굉장히 맥을 모추리고 있거든요. 국내 증시는 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국내 선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국내 선물도 그렇고, 국내 주식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사실은 국내 선물도 아침에 수익이 났고요. 국내 선물조차도 지금 일단 답정납니다. 일단 매도포지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새벽장을 보셔야 돼요. 네, 나스닥 새벽장, 미국 시장 새벽장을 항상 제가 보시라. 그리고 8시에 해외 선물 시작하니까 아침 8시. 8시에서 9시 사이에 반등을 하는지 그걸 좀 지켜보시라고 제가 매매 팁을 노란톡에서도 제가 메일 올려드리고 있고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국내 선물 360포인트입니다. 국내 선물 360포인트 찍을 때 주식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40포인트인데 오늘 2,780포인트에 마감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다 왔습니다. 4,800사 무너졌죠. 다 왔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말씀드린 그 가격 다 왔고요. 여러분들 선물하시는 분은 웃으셔도 됩니다. 답정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뉴욕진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상황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요순시 3대 지수는 파락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당입니다. 0.84% 상승한 14,548포인트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33% 오른 1,838달러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2.04% 내린 배럴당 83달러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39% 하락한 1.130달러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맞서닝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개장 전 선물 시장에서는 2%대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지, 또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좋을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답정러 시장인 걸까요? 네, 네. 그 분봉산 차트를 좀 보시면 분봉산으로는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죠. 네. 여러분들 이게 착시 현상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오늘 주간장에 이만큼 빠졌어요. 지금 여기가 5시입니다. 5시에, 5시부터 지금 6시간 동안 이만큼 빠졌습니다. 이만큼 빠졌는데 지금 조금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을 보실 때는 항상 한 발자국 물러나셔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일단은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봉산 차트를 봐도 여러분, 일봉산 차트를 봐도 전저점 다 깨고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시장. 자, 여러분들이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보셔도 은봉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힘의, 힘의 방향을 일단은 노나자라고 하면 힘의 방향은 무조건 매도적입니다. 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양봉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기술적 반등이다.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버리는 봉입니다. 그 봉은. 어떤 매수 쪽으로의 시그널, 매수 쪽으로의 굉장히 강한 힘, 매수 쪽으로의 어떤 재료 모멘텀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양봉상 일봉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양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리는 봉으로 취급을 하셔라. 더 큰 하락을 위한 눌림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차트 분석은 항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차트를 딱 펼쳐놓으시고 객관적으로 이게 매수일지 매도일지 명확하게 딱 구분이 되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간을 한번 볼게요. 이 구간은 여러분 매수장입니까? 매도장입니까? 매수장이죠. 여러분들이 보는 눈과 제가 보는 눈은 같습니다. 매수장, 매도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은 매수장입니까? 매도장입니까? 여러분. 이 구간은요. 매수장도 아니고 매도장도 아닙니다. 관망하시는 장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포지션이 있겠죠. 자, 차트는 항상 한 발 물러서서 제 3자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단은 보셔야 된다. 자, 매도장이에요. 매도장이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들은 거고 자, 분봉상 보시면 분봉상으로도 짧게 한번 볼까요? 자, 분봉상 보시면 이거는 지금 매수 쪽을 일단은 소위 얘기해서 전문용으로 지금 튕기고 있죠. 튀고 있습니다. 튀고 있지만 이 차트를 조금만 더 늘려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한 급락 중에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반등이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술적 반등, 양봉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1봉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참는 장이다, 버리는 장이다, 기다리는 장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봉상, 분봉상으로요. 분봉상 양봉이 나올 땐 일단은 기다리시고 매도 포지션으로 다시 리셋을 해서 들어가시는 이런 연습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일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년치 들어서 계속해서 좀 최고치를 경신하던 이 오일이 정거래일 좀 주춤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 개장 전 유가도 역시나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보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일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오일은 일단 제가 차트 아까 한 주간 보면서 PPT 자료에서 일단은 90달러를 찍는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요일까지 일단 조금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자, 차트 잠깐 보시면 1봉상으로 보시면 21선이 일단은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80달러 초반까지. 오늘 제가 노란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나리오 두 가지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지정학적 리스크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 여기 볼게요. 작년 11월, 12월까지는 뭐만 보시면 되냐면 나스닥 따라가는 것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작년 12월부터 반등이 크게 나온 이유는 뭐냐?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오일이 지금 V자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죠? 지금 아까도 하단으로 지금 나가고 있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긴장 속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에서 국지전이라도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뻗을 것이고 물론 이제 어떤 휩소나 이런 거를 줄 수는 있습니다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위로 뻗을 수가 있고 자, 만약에 지금 이제 한 가지 조금 걸림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지금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굉장한 압력을 넣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화해를 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하락이 되는, 단기적으로 하락은 되지만 굉장히 빠르게 될 겁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5일 재고지표 지음해서 굉장히 뉴스나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수요일 정도 해서 재고지표 보시고 그때 포지션 정하셔서 가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이틀 정도만, 한 이틀 정도만 참으시고요.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2%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 유가 WTI 선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잠깐 알려드리자면 미국 채 10년물 금리가 2% 하락하면서 1.7%선 초반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골드의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험 자산 관련해서는 다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또 그나마 또 위험 자산의 회피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역시도 매도네요.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차트 기술적 분석을 일단 올려드렸는데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맞춘다는 건 사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시나리오가 있죠. 시나리오는 제가 두 개를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PPT 잠깐 보면 제가 이 박스장 그려드렸죠. 쌍봉으로 가는 이런 길이 나올 수가 있다.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쌍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1880라인, 아까 제가 PPT 자료에서 이번 주간장 설명을 드렸죠. 1880라인까지 가는, 이게 하나가 있고 한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노란톡에 제가 오늘 기술적 분석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이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골드라는 것은 제가 몇 달 동안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패턴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골드는 이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큰 양봉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매수의 힘이 센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가늠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들어가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포지션을 정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위쪽으로 더 가는, 쌍봉으로 가는 시나리오 1 그리고 시나리오 2는 뭐냐면 이 양봉을 다 메우는 일봉상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양봉이 지금 크게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 가격들을 다 메우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도 뭐예요? 장때 은봉이 나왔는데 이 장때 은봉을 양봉 2개로 다 메워버렸죠. 장때 은봉을 양봉 3개로 다 메워버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장때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은봉이 이 가격대를 전부 다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전일전저점입니다. 전일전저점 1828.4달러네요. 1828.4달러를 돌파를 해서 이게 저항을 받는다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21선 1817달러입니다. 1817달러까지 가는 은봉이 형성될 수 있다. 이게 시나리오 2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쭉쭉 보시면 시나리오 두 번째로 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죠?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였습니까? 전저점, 전저점을 깨고 저항받으면 여기에서 은봉이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나와서 가격 하락, 매도 포지션으로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실시간 차트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의 또 골드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